3회 이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2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기회를 가장한 유혹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그러면 갱신과 개혁은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이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라기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우리의 빛대어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우수아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투할 때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였죠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인들이 광화문에 가서 또한 참여하러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사정상 가지 못하는 분들은 부르신 곳에서 또 온라인에서 마치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한 것처럼 함께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울과 같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직장이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그분이 배우자는 아니시죠? 그런 분이 계실 때 그런 분에게 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열의 여덟 이상은 반드시 그 기회를 활용해서 보복할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적교 나뉘던 다윗에게 바로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돌아온 다음에 군사 3천명을 모아서 들렴소바위라고 하는 이 엔게디 광야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거기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찾으라고 하는데 마침 사울이 이 생리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큰 거에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어디서 이걸 처리해야 되나 굴을 찾다가 한 굴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굴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왜 하필 그때 사울이 생리현상이 일어났으며 그 많은 굴 중에 그 굴을 들어갔으며 거기 왜 다윗과 부하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바로 다윗의 손에 사울을 붙여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제발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사는 것을 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살다 보면 들짐승의 소리가 들려오죠 이 들짐승의 소리는 우리 육신의 욕망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근데 너의 삶을 봐 이게 뭐야 빨리 너의 손으로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삶을 끝내버리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자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권리를 자극하면서 빨리 일을 끝내라고 하는 Just do it 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과거에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아둘람구를 통해 하고 그 이후에 다윗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리스오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훈련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이란 나의 소원과 갈망과 하나님의 소원과 갈망을 분별하여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사월이 동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야 기가 막히게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드디어 사월을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조금도 의심 없이 일만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에게 사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주님께서라고 해요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해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단칼의 사월을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기에도 거의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 주님께서 다윗에게 사월을 넘겨줄 테니 죽여라 하신 말씀이 언제 하셨습니까 돌아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인데요 사무엘이 사월에게 했던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다윗에게 한 말은 아닌데 분명히 이 말이 사무엘의 말이었기 때문에 퍼져나갔을 거예요 아마 다윗의 부하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기초로 하여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처리하여라 하신 그날이 오늘입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이제 끝낼 때가 다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말이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으면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에게 사월을 직접 죽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전 후반부에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부하들의 아주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투영되어서 왜곡되어서 조작된 말이에요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첨가하여서 잘 조리하여서 아주 간이 잘 맞도록 해서 전해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설교자 찰스 스윤덜 목사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혹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3경이 뭡니까? 십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세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빼앗겼으므로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는데 대명분을 내세웠어요 성전 탈환, 그렇지, 빼앗기면 안 되지 그러나 사실은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수많은 부하 땅을 주겠다라 약속했거든요 그러나 그걸 얻기도 전에 다 그 전쟁에서 죽고 말이죠 십자관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나 십자가를 지고 나는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 십자가군의 전쟁이었습니다 칼이 있었고 무기가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함성은 있었지만 용서와 희생과 온유와 경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드러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혹에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사월이 굴에 들어온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부를 만한 사실은 명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월을 죽일 만한 명분이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꼽아본다면 첫 번째 사월은 노베 제사장들과 그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라고 명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왕은 죽여도 된다 이게 첫 번째 명분 두 번째 이 미친 왕 사월을 지금 제거하면 온 이스라엘의 평화를 얻고 주님께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과 희망이 있어요 세 번째, 더욱 결정적으로 이미 다윗은 기름붐을 받았어요 이미 차기 왕권 후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미 기름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월의 나라를 넘겨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사월을 죽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단 하나를 제외하고 자, 이제 이것이 우리의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상황과 여권과 주위 사람들의 말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말과 모든 것은 모든 이정표가 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단 하나만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은 기름붐을 받은 자를 직접 죽이라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갈등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다 보면 사실 말씀은 너무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로 하냐면 마치 이 환경 속에 우연히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치 사월이 굴에 들어온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직장에 갔는데 너무 멋진 남성을 봤어요 가슴이 뛰고 그 남자도 나를 좋아해 야, 이런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선명적인 만남이구나 좋아하는데 이 여인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가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우연한 만남 모든 서로 좋아하는 감정부터 해서 어떻게 이 수많은 직장들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만나서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숱한 기회들과 유혹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이것이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승진할 기회가 있고요 성공할 기회, 떼돈을 벌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기회 악을 갚고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나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고 우리 삶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좋은 것들인데 이런 좋은 것들에게는 늘 악한 사단에 해로운 유혹들이 섞여있기 마련입니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서 이 알곡인 줄 알고 뽑았는데 가라지였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늘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의 유혹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끔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누군가가 이걸 좀 잘 투자를 해주면 정말 아이템을 잘 팔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돈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기회일까요 유혹일까요 대부분 이걸 기회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회가 되어서 좋은 투자자와 함께 동역해서 비즈니스가 성경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한편으로 무조건 계속 기회를 어길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 비즈니스를 키우고 싶어하는 걸까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실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이 분별이 잘 안 돼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투자자를 놓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그게 밝혀졌어요 나중에 복사님 너무 감사해요 사기꾼이었어요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좀 불편했던 그것이 성령께서 막아주신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좀 막아주세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저를 막아주실 거라고 그럼 막 달려가죠 요나가 그런 식이었어요 니누에 실어는 다시스로 가는데 이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처럼 막아주십시오 항구에 갔더니 마침 배도 있어 선원들도 있어 날씨도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열려있어요 아 하나님 나 막지 않으시네 맞나 보다 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열려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판단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굴속에 들어온 4월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테스트고 26종에 한 번 더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왜 두 번이나 하실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 정말 내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점검하시는 거죠 사실 다윗이 지금 칼 한 번 싹 그으면 지금까지의 불안, 박해, 비난, 비웃음 다 끝낼 수 있어요 더 이상 광야의 굴에 그렇게 비루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채 다 갚을 수 있어요 자녀, 학비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거 한 방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모른 척하고 싹 하면 그냥 해결되는 그 기회 앞에 이걸 놓칠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절의 찬수 앞에 몰래 그 뒤를 보고 있는 사월이 들어가서 옷자락만 싹 잘랐어요 그걸 본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 여러분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아휴 저 기회를 놓쳤어 저런 무능한 왕이 있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이거 사상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옷자락 하나 자른 것만으로도 너무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사실 이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다윗이 영웅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주인과 동행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저는 이때를 꺾고 싶습니다 옷자락 하나 자른 것도 마음의 가책이다 다윗이 이것을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라고 분별을 하고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영어로 보면 펄슈에이드 설득했다 얘들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게 되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복수하는 거 아니야 직접 죽이는 거 아니야 만일 이 왕이 정말 잘못했다 맞지? 그러면 하나님은 직접 치실 거야 하나님은 직접 치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 손에 피 묻히면 안 된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소통하고 있어요 소통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 저는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가 두 가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탔으면 제 손으로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10 사람들이 유다지파인데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밀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위기에 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쓴 10편이 다윗이 쓴 10편이 54편입니다 거기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변호해 주십시오 정당함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회가 주어진 거야 자 사울을 너한테 줄게 너 어떻게 할 거야 죽일래 아니면 그를 풀어줌으로 용서해 주므로 너의 그 깨끗하고 정당하고 그 순결한 마음을 드러낼래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유는 그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즉각 그 상황 속에서 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이 부하들처럼 그냥 상황만 보면 아 이거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대박 기회다 라고 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호의 기름 부흥 받은 종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고 그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민숙이나 초래욱이나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미리암이 한번 제기를 했다가 병에 걸리죠 고라 자손들이 반기를 들었다가 지진이 다 죽습니다 내가 선택한 종인데 만약에 이 종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직접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리더십에 대한 어떤 저항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 부분을 다윗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반해서 결정했던 것이고 말씀에 기반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분별할 때 말씀으로 기반한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 사탄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예수님께 다가온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거였어요 마태봉 4장 6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성경 구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정말 그 뜻이 맞는지 문맥을 봐야 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바가 맞는지를 해석하지 않으면 속기 마련이에요 이 사탄이 인용한 이 구절은 10편 91편입니다 정확하게 인용을 했는데 뭐가 틀리냐면 뛰어내려 봐라 시험해 봐라 이 구절은 없어요 마귀는 성경의 90%를 인용하고 10%를 틀어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위 특징이 뭐죠? 성경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복정동 뿐만 아니라 중앙 위례 가면 이덴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막 전도를 해요 가만 보면 다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다른 거야 마귀가 쓰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가져 성경이 돼 있지 않냐 6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냐 지금부터 6월절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다윗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한 것은 직접 사월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을 알았어요 물론 사월이 불이한 왕이었지만 불이한 것은 맞지만 이 왕이라고 하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는 복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월의 인격에 대해서는 복정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그 지위에 순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중에 동굴을 나간 사월에게 다윗이 나가서 거리를 두고 나간 다음에 절을 합니다 사월에게 절을 해요 여러분 이 태도를 잘 보셔야 돼요 사월이 분명 악한 왕이에요 불이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리스펙트한 부분이 있어요 왜요? 권위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로마서 13정 1절에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정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론서 2장 18절입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정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 영어로 보니까 불이한 주인 The unjust 불이한 주인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 불이한 왕이었습니다 종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이런 권세가 없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 나를 죽이라고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그 권세에 복정한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권세 아래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이한 권세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바꾸셔서 선으로 이루셔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온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불이한 권세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가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활과 같은 불이한 권위에 무조건 복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무엇이냐면 국가나 불이한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복정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바로 왕이 출애국기에 아기들을 죽여라고 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진짜 믿음이 좋아 안 죽이는 거야 지켜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 아닙니까? 대범하죠 걸리면 죽는 건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라 거기에 거절합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다니엘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법령 법이 재정리했어요 왕의 측령이 그러나 다니엘은 그래도 하루에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저항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저항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더 담대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하는 것이죠 신사 참배 때 참배하라 난 못한다 죽기까지 주교촌 목사인처럼 그런 저항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국가의 법이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두 성인의 결합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요 아빠와 엄마의 단어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파트너예요 왜 이걸 바꿨냐 아빠만 두 명, 엄마만 두 명인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빠, 엄마 하면 얘들은 뭐가 되냐? 차별하는 거 아니냐? 애들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죠? 이게 곧 한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차별이라는 명목 하에 그래서 우리가 한국계가 오늘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온라인을 하든 연합해서 우리가 불이한 것을 외치고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요 지금까지 도망다니고 또 불이함을 참아 냈지만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월이 굴을 나간 다음에 거리를 둔 상황에서 나가서 사월이 왕이시여 절을 한 다음에 외치죠 뭘 외치냐면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왕이시여 당신 지금 불이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11조 마지막 분 보세요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이한 왕이 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파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칠 때 외쳐야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직접 손으로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바로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면요 사실 이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만일 부모의 권위를 제대로 세워드리지 못하고 어떤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서 무너뜨린다고 했을 때 나중에 자녀들이 그걸 봤어요 나중에 부모님 말씀 들어야 돼 너 성경 말씀 들어야 돼 부모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들이 들을까요?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적인 것과 부정한 불이한 권위가 문제지 권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멕시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장이 당선됐는데 여섯 해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거기 있는 갱단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낼 만한 건강한 공권력이 없는 거예요 권위의 부재 학생 인권조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학생의 인권을 지킨다고 하면서 교수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려 놨어요 뭐 하나 징계하지 못해요 훈계를 못합니다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인권 침해 당했다 교수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도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도 무너지고 교수의 권위도 무너지고 이게 정확하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불이한 권위에 대해서 소리를 치면서도 그가 절을 하면서 그래도 그 기본적인 걸 지키는 이유는 바른 권위를 세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질러찔러 죽었으면요 그걸 본 부하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좀만 잘못하면 다 찔러 죽였을 거예요 바세바 가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걸 하지 않습니다 13절에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내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야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만약에 사월을 직접 죽이면 나도 하나의 말씀을 어기면 악인이 된다 그러면 그 악인이 되면 거기서 또 악이 나오는 거야 새로운 사월이 등장하는 거야 다윗은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월을 직접 죽임으로써 내 자신이 악에 의해서 삼킴 당한 바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십자근 원정을 얘기를 드리면 대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쫙 전쟁을 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들 안에도 악과 어둠과 잔혹성이 있었음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이슬람 세력을 멸해야 된다 와 죽이자 하는데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악이 되어버린 거야 다윗은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4세기 3학교부들의 금원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령과 직접 싸우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보세요 악의 세력과 정면 대결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악과 직접 대결을 하다 보면 자신이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반지의 제왕 영화 보시면 사우론이라고 하는 악의 대항에서 프로도와 친구들이 선의 어떤 그룹을 만들죠 공동체를 만들어서 대항하기 위해서 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정을 가만히 보면 나중에 점점 얘들이 탐욕스러워지고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고 서로 막 죽이고 이게 변해갑니다 팀이 여기는 악이고 선인데 어느덧 누가 악이고 선인지가 구변이 안 될 정도로 점점 물들어가요 나중에 물론 깨어나긴 하지만 이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사막교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핵심입니다 악과 싸울 때 어둠의 왕자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대신 빛 대신 주님에게 더 많이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과 함께 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간접적으로 그러나 필연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좌절시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악이 힘으로 대결한다고 해서 힘으로 대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빛으로 어둠을 이기라 동성애의 쓰나미처럼 물결이 밀려옵니다 악과 싸워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엄마의 단어도 점차 사라져가고 남편, 아내도 사라져가고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는 걸 우리는 엄마가 되었다고 하는데 엄마 말을 안 해요 출산한 사람 외에 트랜스젠더도 해야 되니까 싸워야 하지만 악에 잠식당하지 않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아빠, 엄마 밑에 자라는 가정 엄마의 돌봄 아래 아빠의 돌봄 아래 자라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제가 한창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왜 동성애가 문제인지를 외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막 한참 할 때에 제 안에 어떤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순간에 제 영혼이 점차 어두워진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막 자기네 마음대로 성경을 바꿔서 뭐 구약은 다 옛날 거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동성애 이런 건 다 아니다 버려버리고 이런 게 너무 미운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그것이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려 한 사람들을 또 막 조롱하면서 아유, 저 구태윤한 사람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더 화가 나고 미워지고 반동성애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두 가짜거나 겁쟁이처럼 또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참여하지 않지? 아, 저들은 다 가짜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의명부는 너무나 성경적이고 옳고 맞아요 다 맞아요 싸워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그 무엇인가에 안에 있는 어둠의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거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참 수고가 많다 그런데 너가 다 옳으니 그때 깨달았어요 목적은 옳았는데 수단과 가전은 잘못됐구나 진리는 지켜냈는데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거를 깨닫고 그 균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왜 사월을 직접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죽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의 불의를 외쳐요 균형감 여러분 느끼십니까 균형감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면서 불의에 대해서 외치는 이 균형감 말입니다 지금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아꼈다는 거예요 이걸 아꼈다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고 궁위를 여겼다는 거예요 언제 쓰였냐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그 박넝크를 아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물면 내가 니누에의 악인들이에요 다 악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니누에의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느냐 동일한 단어입니다 분명 악인이지만 이스라엘 침략하고 장악하게 죽인 악인들이지만 사오를 분별하지 못해서 몰라서 그러는 그들에 대해서 내가 어찌 궁위를 여기지 않냐 하겠느냐 그 사랑의 마음 다윗이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궁위를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오를 다윗이 사오를 아껴주고 어떻게 보면 용서하고 보내줌으로써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어둠의 왕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기보다 빛이 신 왕정의 왕에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의 19절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확하게 다윗이 지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다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오를 다루실 그때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답답해 Just do it! 그냥 죽여버리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그런데 다윗은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이요 나중에 유다에 팔려가죠 유다 손에 그 다음에 질질 끌려가십니다 십자가를 치라 그러죠 재판하는데 말도 거의 못하십니다 왜 이러시나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가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사시는 말이 뭐냐면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It is finished 수동태 수동태 이루어졌대요 심없이 끌려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사월의 입에서 그가 울면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너희가 참 악하겠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하면서 이런 얘기를 20절에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의 나라가 너의 손에서 굳게 설 거다 원수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흘러나여 진정한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런 진정한 승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게 기회인지 유혹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절대로 상한 것 여건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말씀에 기반하여서 기도하면서 정하십시오 성령이 불편함을 주시면 여러분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머무르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쁨과 평강을 마음을 주실 때 그러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순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선하게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또 한국교회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빚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바른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권위가 성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임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는 회개기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악법이 세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넣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